행복하기만 하다면 금상첨화겠지만 결혼생활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부부싸움입니다. 비교적 신혼 때는 깨가 쏟아진다고들 하지만 그 신혼생활에서도 부딪히는 것이 바로 부부싸움이죠. 결혼한 지 이제 6개월 차인 선우은숙이지만 10억 빚이 있어도 상관없다고 하던 신혼초와 현재의 모습이 상당히 다릅니다. 결혼 직후에는 행복 즐거움 등의 단어가 쓰여있는 기사들이 가득했다면 지금 선우은숙과 관련된 기사들을 살펴보면 금각이 시작 남편 향한 불만 꼴보기 싫다 결혼위기 사랑식었나 속아서 결혼했다 등 온통 부정적인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물론 예능 프로그램의 특성에 맞추다 보니 재미를 위해서 불만을 토로하는 상황이 자주 일어나긴 하지만 이러한 선우은숙을 향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6개월간 어떠한 변화가 있었기에 선우은숙의 재혼생활은 부정적인 단어로 가득한 것일까요? 선우은숙과 남편 유영재의 현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 28일 방송된 mbn 속프리쇼 동치미에서는 여보 나도 남이 해주는 밥이 맛있어 라는 주제로 꾸며졌습니다. 이날 방송에서 선우은숙은 남편 유영재에게 신경쓰이는 점이 있다며 저는 다른 불만이 하나도 없는데라고 입을 열었습니다. 선우은숙은 이어 밥 새끼 차려주는 게 너무 힘들다라면서 고된 살림살이를 토로했습니다. 선우은숙의 푸념을 들은 개그맨 최홍림은 사랑하면 다섯개의 사랑을 사랑합니다. 이도 해준다라고 반박에 나섰습니다. 최봉림은 새벽 3시에도 자다가도 자기야 라면 끓여먹을까? 하면 끓여준다. 사랑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지훈 변호사도 사랑이 없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서 사랑이 없어지는 거예요. 밥이 문제가 아니에요 라며 밥이 아닌 다른 문제가 있음을 짚었습니다. 이에 선우은숙은 그게 아니에요. 뭐 먹고 싶어? 그러면 아무거나 라고 해요. 그래서 파스타 먹을래? 하면 무슨 파스타야 이렇게 돼요. 말만 아무거나요 라고 털어놨습니다. 또한 선우은숙은 결혼해서 파스타 먹으러 둘이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본인이 안 좋아하니까 라며 서운함을 전했습니다. 이어 선우은숙은 근데 말은 아무거나 라고 한다라고 부연해 답답함을 내비쳤습니다. 선우은숙은 또 남편 유영재의 식습관을 언급하며 그에 대한 불만도 함께 드러났는데요. 선우은숙은 막걸리 한 잔 하는 걸 좋아해요. 반주하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국물을 좋아해요 라며 운을 뗐습니다. 이어 호로록 이렇게 먹어요. 둘이 있을 때는 괜찮아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국물을 맛있게 먹는구나 생각해요 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우은숙은 여럿이서 식사를 하면 그 소리가 계속 신경쓰이는 거예요. 맛있게 먹는 건 좋은데라고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잠자코 이를 듣던 배우 장광의 아내 전성애는 우리 남편도 그런다라며 공감했습니다. 전성애는 요새 국을 먹으면서 으어 그래요. 왜 용감님 소리를 해. 그러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해요 라고 부연했습니다. 이에 최홍림은 둘이 있을 때는 괜찮다고 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둘 사이에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싫은 사람이 접접거리면 되게 듣기 싫어요 라고 꼬집었습니다. 개그맨 김시덕 역시 밥먹는데 접접거리는 소리가 듣기 싫다는 건 남편 입장에서 서운할 수 있어요. 호감이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지훈 변호사와 함익병 의사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면 쩝쩝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그게 거슬린다면 관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서운숙과 유영재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상황인데요. 사실 서운숙이 유영재에 대한 불만을 보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아직 신혼기간이었던 결혼 2개월 차쯤 되었을 때 서운숙은 남편 밥해 먹이나 하고 내가 지쳤다라며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남편 밥해 먹이 느라 지쳐서 그래요. 그 사람 얘기하려고 하니까 지친 것부터 나오네. 신혼이 한주는 행복하고 한주는 정신없어 변화무쌍한데 몇주가 되니 지쳐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또 서운숙은 남편은 평생 시켜 먹거나 나가서 사 먹으니까 집에서 밥을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바깥에서 먹는 밥이 너무 싫은 거예요. 요즘 배달음식이 잘 돼 있으니까 시키면 좋은 게 오는데도 그게 싫다는 거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서운숙은 바쁜 스케줄에도 도우미 아줌마를 쓰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체질적으로 몸에 열이 많아서 집에서는 거의 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도우미가 오는 것도 싫어한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또한 서운숙은 사람 안 부르면 누가 하겠어요. 시간이 남는 사람이 해야 하잖아요. 건조기에서 빨래 꺼내게는 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밥해주는 것도 힘들고 집안일이 끝나지 않고 연속이 되요 라고 하소연을 이어갔습니다. 또한 서운숙은 밥은 해 먹어야 하니까 아침에서 먹여 보내고 나가서 라디오 하면 방송 잘하고 있나 나도 들어요. 그러다가 저녁 시간 되면 저녁 준비해요. 집에 와서 저녁 먹으면 본인 유튜브 해야 한다고 방에 들어가고 난 설거지 등 뒷정리하고 나면 밤 11시가 다 돼요. 내일은 뭘 해주나 싶어서 밥 생각에 지쳐 있어요 라고 토로했습니다. 선우은숙이 이와 같은 불만들을 방송을 통해 여러 차례 언급하자 이를 의식이라도 한 듯이 한 번은 유영재가 선우은숙에게 혼인신고를 후회하냐라고 묻기도 했었는데요. 그러자 선우은숙은 난 사실 혼인신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다라고 답했습니다. 유영재는 사람이 나이를 먹고 어디 가서 소개할 때 아내 남편으로 말해야 뿌듯하지 않나 이제 우리 나이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라고 소개하면 뒷말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본인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선우은숙은 보통 우리 나이에 그런 게 있지 않나라며 남편 유영재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그러자 유영재는 자꾸 우리 나이라고 하지 말라. 난 당신보다 4살 연하다라고 장난스럽게 받아쳐 웃음을 안겼습니다. 선우은숙이 어이가 없다는 듯 웃자 유영재는 그래서 자기는 몇 살까지 살고 싶냐 하고 또 다른 질문을 던졌습니다. 선우은숙은 당신과 함께하는 날까지 라며 로맨틱한 답변을 내놨지만 유영재는 그것보단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오래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 궁금증을 더했습니다. 유영재는 자기를 먼저 보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라고 이유를 설명했고 선우은숙은 어쨌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혼자보다는 둘이 훨씬 낫다라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선우은숙은 다시 한 번 유영재에게 속아서 결혼했다는 발언을 하며 걱정을 자아냈는데요. 선우은숙은 지금 남편과 결혼하면서 저와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겠냐며 프러포즈 때 물었어요. 그때 남편이 나 목사님 아들이다라고 답하길래 그럼 결혼하자고 했어요 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결혼하고 오후 6개월 지나고 보니까 남편이 기도를 잘 안 하더라고요.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랬어요. 그 좋은 목소리로 자기 전에 내 손을 잡고 기도해 달라고 했는데 매일 저한테만 하라고 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들은 김진 목사는 목사님 아들이란 말에 속은 거예요. 가족이라도 신앙을 안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선생님 자녀라고 공부를 다 잘하진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선우은숙의 불만이 작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를 보며 많은 이들이 그러게 싱글로 계속 혼자 살지 뭐하러 다시 그 힘든 일을 반복하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혼자 살면 된다. 혼자보다 함께가 원래 더 힘든 법이다. 해봤으면서 실수를 또 반복하냐. 너무 빨리 결정한 게 문제였다. 시간을 좀 더 가지고 서로를 알아가다가 결정했어야 했는데 이렇게 될 줄 몰랐나. 유형제가 밥 얻어먹으려고 결혼한 거 본인만 모른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다. 한 번 당해봤으면 됐지 사서 고생이다 등 이들의 재혼에 대해 쓴소리를 냈습니다. 사실 선우은숙의 발언만 들어보면 정말 왜 결혼을 했나 싶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방송용으로 더욱 자극적으로 표현을 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부부간의 갈등을 보여주는 방송으로 시청자들의 공분을 사서 갈등의 원인 제공자에게 비난이 쏟아지면 이내 자신들은 아무 문제 없다며 비난을 그만두라는 연예인 부부들의 모습을 우리는 지금까지 꽤 여럿 봐왔습니다. 선우은숙 역시 그런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만 선우은숙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남편 유형제가 자신의 말을 비기울여 듣지 않는다라는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유형제가 결혼 전에 비해 자신을 신경쓰지 않아 섭섭하다라는 것인데요. 결혼 전에는 무엇이든 다 해줄 것 같은 남편이 막상 결혼하고 보니 단점만 더욱 많이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일반 부부들에게도 숱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선우은숙은 앞서 이미 결혼생활에서 큰 상처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이럴 거면 결혼하지 말지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죠. 아무쪼록 두 사람의 결혼생활이 원만하게 이어지기 위해서는 서로 간의 배려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부부가 좀 더 자신들의 마음을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갈등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길 바라겠습니다.